래미안 갤러리는 시즌 전시 이후 2023년 한 해 동안 15만 명 이상이 방문했는데요. 이번에는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에버랜드 바오 패밀리와 손을 잡고 특별한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래미안도 가족의 사랑과 희망을 담는 집을 짓고 있고요. 이런 면에서 래미안과 바오 패밀리가 아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게 되어서 이번 기획을 전시하게 됐습니다. 후바오가 많은 국민에게 지쳤을 때 희망이 되었고요. 그래서 푸더기들을 많이 만들었고 푸더기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에버랜드도 많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래미안 갤러리도 레더기처럼 많은 래미안의 팬덤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래미안이 많이 사랑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바오 패밀리인 래미안 갤러리는 자체 IP를 통해 보다 많은 고객들을 일상에서 만나겠다는 리조트 부문의 새로운 도전에도 좋은 경험과 사례가 됐습니다. 길을 걷다 래미안 갤러리를 바라보면 이곳저곳에서 바오 패밀리들이 나타나는데요. 산책하듯 걸으면서 만나는 바오 패밀리는 오는 3월 17일까지 래미안 갤러리에서 만나실 수 있는데요. 바오 패밀리를 품은 래미안 갤러리의 6개의 공간.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푸바오 인형들로 연출한 시티 투어. 거울로 만들어진 공간에서 놀고 있는 바오 패밀리를 만날 수 있는 별빛 세상. 벤치에서 바오 패밀리와 휴식을 힐링 가득. 바오 패밀리를 향한 애정을 담뿍 적을 수 있는 바오 캔버스. 바오 인형들이 래미안 캠핑 굿즈를 즐기고 있는 낭만 캠핑과 놀이터까지. 바오 패밀리인 래미안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한 생은 바오 패밀리처럼. 인생은 래미안에서. 바오 패밀리 래미안 갤러리에서 만나요. 바오 패밀리에서 만나요.